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기도 하죠. 삶은 친절하게도 우리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결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무언가를 찾아 나서게끔 우리를 격려해 준다고 하는데요.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체인지 마이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무찌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정신세계사이며 옴기니는 서상형 신명은 님이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군가와 처음 연애를 할 때 모든 것은 기분 좋게 시작됩니다. 보통 우리는 빨리 사랑에 빠지고 싶어서 안달을 내죠. 그러다가 결국 서로 잘 안 맞는 점이 드러나면 스스로에게 묻고는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짜증나게 하는 점들을 뜯어고치지 않고서도 계속 함께할 수 있을까? 이 성격 차이를 견뎌낼 만큼 나는 과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나? 어떤 관계는 고작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간만 지속되고 맙니다. 반면에 또 어떤 관계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렇다면 관계가 오래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얼마나 참을성이 있고 관대해질 수 있는지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성격적 궁합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대방에게서 신을 보고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계속 알아내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따금 저는 관계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은 금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혹은 자식을 위한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죠. 그러나 서로 화를 불같이 낸다거나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이나 해대는 그런 사랑 없는 관계 속에 머무는 것이 과연 그렇게 숭고한 일일까요? 세계 각지의 사람들은 흔히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체념하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려 듭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러한 희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계속 진실할 수 없었기에 결국 고통스러운 선택과 마주하게 되죠. 서로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자기 안의 부정적 경향과 충동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고 그 결과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그 관계는 진리에 불이 내리게 됩니다. 이별을 겪고 있는 동안 우리는 죄책감과 향수에 젖어 뒤를 돌아보게 될지 모릅니다. 과거를 선택적으로 기억하게 될 수도 있죠. 내가 뭔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의 그 단계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이 그저 그렇게 펼쳐졌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자신을 나무라고 죄책감 마저 느끼는 것은 개인, 즉 우리가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속한 성향일 뿐인 겁니다. 진정한 우리는 그런 것과는 무관하죠.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관념이 다시 그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다른 관념들로부터 고통받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 지난 일에 괴로워하는데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도 말고 앞으로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추측하려 들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가슴의 고통을 참자에게 내맡기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아픕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기다리거나 몽상에 잠겨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 자신을 당신의 품 안에 맡깁니다. 제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앞에 저를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참자라는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가슴으로부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눈이 맑아져서 신의 눈을 통해 삶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진리는 누군가를 편애하지 않죠. 진리는 보편적입니다. 처음에는 끔찍하게 느껴지는 반응이 안에서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모두 허상을 씻어내는 과정의 하나일 뿐인 겁니다. 마음과 에너지를 진리를 깨닫는 데 계속 집중하세요. 삶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회는 그 강렬한 경험을 이용하여 고통받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그 경험이 무엇이든 간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것은 냉소적인 접근법이 아니며 삶을 회피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주의를 되돌려 가장 고통이 심한 중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힘을 되찾는 것이죠. 늘 우리와 함께하는 그 힘 말입니다. 끈기있게 이러한 탐구를 계속해 나간다면 여러분은 참된 의미의 비현상적인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즉 고통받는 존재인 나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그 대신 자신이 의식이라는 일종의 공간이고 그 안에서 이 같은 소음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의 존재 그 자체인 의식은 그 소음에 관여하지도 않고 그 소음에 시달리지도 않죠. 이런 진리를 발견하게 되다니 이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가요? 여러분은 이 삶을 자신 안에 내재하는 참된 자유를 찾는 데 바쳤습니다. 그러니 아직 진리를 향해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과 발을 못 맞춰 미안하다고 사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가세요. 더 위대한 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들이 자각하지 못할지라도 말이죠. 그저 가슴의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세요. 그러면 그 힘이 주위의 모든 사람을 움직일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특히나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을지 묻기도 합니다. 상처받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하나는 사람들이 상처를 줬을 때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상처를 받는 것이죠. 우리는 제멋대로 다른 사람에게 투영을 하고는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상처를 받고 자기가 아픈 것을 다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그들이 그 기대를 반드시 충족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한 개인에 불과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사람을 더 이상 믿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뢰는 중요하죠. 다만 자신의 모든 기대를 누군가에게 쏟아붓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말인 겁니다. 우리 자신의 비눗방울이 터져야만 우리는 이를 넘어서서 어디론가 갈 수 있죠. 그래서 삶은 친절하게도 이런저런 방식으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결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무언가를 찾아 나서게끔 우리를 격려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무언가조차 아무 기대 없이 찾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참자를 깨달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참자를 깨닫고 나면 이 모든 것을 너그럽게 봐줄 수 있습니다. 다 별것 아닌 일이 되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아시나요? 사실 다른 사람에게 뭘 그리 많이 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럴지라도 왜 나만 가지고 이러는데? 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그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자리, 자신의 참자 속으로 깊이 침잠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보세요.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결국 별다를 것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해도 이를 그리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거두세요. 그들을 칭칭 얽어매려 하지 말고 영혼을 감싸 안으세요. 불변한 의식의 광대한 공간 속에서 사람들의 단점처럼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깊이 흔들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것들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의 고향인 진리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고통스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관계는 모든 면에서 좋아질 겁니다. 그 상대방이 배우자이든 가족이든 친구이든 일터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누군가이든 간에 말이죠. 모든 관계에 지혜와 빛 그리고 자유로움이 깃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텅 비어있는 심리적 공허가 아니라 실제로 텅 비어있는 누군가의 곁에 있다고 느낄 때 자기 자신을 활짝 엽니다. 우리는 그러한 순수한 무심의 상태 속에서 진정한 텅 빔을 느낍니다. 또한 그 아름다운 중립성의 상태에 사람들은 매우 강하게 걸리게 되죠. 비어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꽉 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숨이 턱 막힐 만큼 잡동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켜야 하는 약속들, 잊지 말고 꼭 해야 하는 모든 일들, 수많은 스트레스거리들에 둘러싸여 옴짝달싹 못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를 진리와 따로 분리시키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관계란 단지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무덤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냥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만 하지 마세요. 남성과 여성? 너와 나? 타장과 죄인? 살아있는 관계는 이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 안에 있는 관계는 의식인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상대방이 가족이든 연인이든 동료이든 간에 오래 계속되거나 치열한 모든 관계는 거짓된 것을 드러내줍니다. 그러니 이러한 관계들이 무엇을 보여주든 그것을 잘 살펴보세요. 어느 부분이 망가졌는지 알아내고 진정으로 책임을 지세요. 여러분이 하나 속으로 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텅 비어있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랑을 꼭 어떤 관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인 참된 존재의 자리에서 매 순간 자연스럽게 어울릴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의 위대함, 존재의 장음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